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3번 다음 상황에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화물차를 앞지르기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 볼까요 전방 좌측에 도로가 있어요 전방 좌측에 이쪽에서 도로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찻길이 있다는 얘기고 반대편 좌측길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이륜차가 있어요 여기 오토바이가 정차를 하고 있대요 이때 왜 이거를 앞지르기 하면 안되는가 하는거에요 반대편 길 가장자리에 이륜차가 정차하고 있으므로 여기 이륜차가 정차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랑은 큰 상관은 없어요 지나간 다음에 가면 되니까 화물차가 좌측 도로로 좌회전을 할 수 있으므로 여기는 지금 길이 열려 있다고 했죠 이 차가 깜빡이를 켜고 있지 않지만 그냥 좌회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지르기 하던 나랑 분명히 부딪히게 될 테니까 이건 위험합니다 그죠 사고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방 차량이 서행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므로 내 차 뒤에 차가 나 따라서 천천히 온대요 당연히 그거는 상관이 없죠 뒤차가 또 알아서 조심해야 될 일이고 관계 없겠고 4번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죠 여기 지금 언덕길인데 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넘어올지 보이질 않죠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화물차가 계속해서 서행을 할 수 있으므로 화물차가 계속 서행을 해주면 땡큐죠 그래서 서행 해주는 만큼 그만큼 내가 빨리 여기서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제일 위험한 건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이 차가 같이 또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곳이 없죠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게 위험한 거지 사실 계속 서행을 하는 것은 위험 요소는 아니죠 따라서 앞지르기 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화물차가 좌측으로 좌회전 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24번 다음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위험 상황 두 가지는 했네요 상황 보니까 좌로 구분 커브 길이구요 반대편 도로가 정체되고 있어요 차들이 엄청 많네요 시속 40킬로미터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위험 상황 두 가지 볼까요 1번 반대편 차량이 급제동을 할 수 있다 반대편 차량이 급제동을 하든 급과속을 하든 그거는 내 직진하고 관계가 없죠 전방에 차량이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전방에 있는 차가 우회전을 한대요 내 직진하고 상관이 없죠 보행자가 반대편 차들 사이에서 뛰어 나올 수가 있다 아 요즘 보행자들이 보도에 보이네요 얘들이 이렇게 뛰어 들어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가능하겠죠 반대편 도로 차들 중에 한 대가 후진을 할 수 있다 이쪽에서 뭐 후진을 하든 직진을 하든 그건 상관없죠 물론 이쪽에서 유턴을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여기 5번에 보기 있죠 반대편 차들 중에 한 대가 유턴을 하게 되면 내 직진을 방해하게 되죠 상충이 발생하게 되는데 후진은 상관없어요 후진 뭐 급제동 이런거 상관없습니다 나랑 따라서 나한테 위험이 되는 것은 보행자가 반대편 차들 사이에서 사이로 뛰어 나오는 거 요거 요거는 위험 상황이 되구요 반대편 차들 중에 한 대가 유턴을 하는 거 이것도 내 위험이 됩니다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825번 대형차의 바로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제가 이 큰 차 버스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1차로 2차로 3차로가 있는데 버스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찾아보래요 지금 편도 3차로고 1차로 버스는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준비 중이래요 깜빡이가 켜지고 있는 모습이죠 내 앞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지금 어떻게 안전할까요 보죠 대형 화물차가 내 차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차의 움직임에 주의를 해야 돼요 왜요 이거 맞아요 왜요 대형차들은 사각이 넓어 가지고 잘 안보이는 곳들이 많아요 마치 없는 차인 척 하고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차가 나를 못 본 경우에요 왜냐하면 대형차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베테랑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운전을 못해서 나를 보고도 무시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진짜 못 봐서 그러는 거죠 따라서 대형차가 나를 발견을 못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주의를 해야 되죠 2번 전방 2차로로 주행 중인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속도를 낮추면 위험한 거죠 급제동하면 내 안전거리가 줄어드니까 속도 높여 쭉 빠져나가는 건 사실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뒤따르는 차가 차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뒤따르는 차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 나의 직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부심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마주오는 차의 눈부심 현상은 1차로에 있는 경우에 보통 해당하죠 2차로 정도 각도가 나오면 거의 눈부실 일이 없어요 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고 전방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에 주의해야 된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차들이 차체가 높아 가지고 이 차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앞에 무슨 고장차가 있는지 갑자기 급제동하는 차량이 있는지 그런게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앞 앞차가 브레이크 등을 딱히게 되면 이 차도 브레이크 등을 켤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앞 앞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을 못해요 따라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주는 게 답입니다 이거는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으로 맞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대형 화물차가 내 차를 발견하고 있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차의 움직임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에 주의해야 된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26번 다음 상황에서 A 차량이 주의해야 할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했네요 A 차가 2차예요 지금 자 내 차라고 생각하시고 보죠 문구점 앞에 화물차가 서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문구점이네요 문구점 앞에 어린이들도 있고요 전방에 서 있는 어린이가 있어요 여기 여기 서 있는 어린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위험 요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는 거예요 1번 전방에 화물차 앞에서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이 사람이 위험이 됩니까 택배 같은데 그죠 이 사람 문방구 들어갈 거죠 나랑 관계가 없고요 전방 우측에 제동등이 켜져 있는 정지 중인 차량 전방 우측에 여기요 제동등이 켜져 있어요 빨간등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랑 관계가 없죠 저게 제동등이 딱 꺼지는 순간부터 나한테 위험이 되는 거죠 3번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량 이 차가 일로 나올지 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나오는지 간에 내 직진과는 상충이 일어나요 그죠 요거는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4번 문구점 앞에서 오락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 오락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 오락에 계속 열중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막 일로 뛰어 나오거나 이런 경우 드물어요 좌측 문구점을 바라보며 서 있는 우측 전방의 어린이 이 어린이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지금 일로 가고 싶어서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일로 갈 거면 일로 갔겠죠 뒤로 가든가 지금 그러면 건널 수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나한테 당연히 위협이 되겠죠 상충이 일어날 테니까요 따라서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량 하고 좌측 문구점을 바라보며 서 있는 우측 전방의 어린이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27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했어요 그죠 상황을 보죠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로 교차로에 접근 중이다 1 2 3 4차로네요 네 여기인데 내가 지금 2차로를 달리고 있는 중이죠 지금 70km 주행 중이래요 요 상황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1번 왼쪽 차로에 차가 갑자기 직진할 수 있다 왼쪽 차로가 직진하는 것은 나의 직진과 관계가 없습니다 황색 신호가 켜질 경우 앞차 급제동을 할 수 있다 그죠 이 차가 급제동을 황색 신호에 못 갈 것 같아서 확 쓰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또 앞에 횡단보도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급제동 가능성이 얼마인지 있습니다 맞구요 3번 오른쪽 3차로의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할 수 있다 난 2차로구요 3차로 차가 우회전을 시도한대요 나의 진행방향과 관계가 없죠 앞차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 내 앞차가 3차로로 들어가는 거 나의 직진이 더 시원해지죠 관계 없어요 5번 신호가 바뀌어 급제동할 경우 뒷차에게 추돌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하죠 2번 상황이 지금 나한테 해당하는 거에요 앞차가 급제동하는게 아니고 내가 급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 뒷차가 나를 또 충격할 수 있겠죠 가능하죠 따라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황색 신호가 켜질 경우 앞차가 급제동 그 다음에 신호가 바뀌어서 내가 급제동할 경우 뒷차가 나를 추돌하는 거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828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전방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가장 위험한 이유 두 가지는 했어요 지금 안전지대에 보이고 있죠 좌회전 포켓이 딱 있단 얘기고 이 차가 이제 뭔가 이상하니까 그 앞지르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앞에 좌회전에 서고자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구요 지금 여기서 얘를 이렇게 넘어서 여기 들어가서 좌회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가 제일 위험하냐 하는 거예요 시속 20km로 저 차가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를 준대요 앞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빨간불이 딱 들어온 이 상황이에요 뭐가 위험할까요 뭐죠 반대편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할 수 있다 이 차가 후진 한다고요 여기를 이렇게 오고 있는 차가 후진을 한대요 그런 일 거의 없죠 앞차가 현위치에서 유턴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속도를 훅 줄였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제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하죠 이거 별 사람 다 있거든요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차 앞으로 보행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섰냐 이거죠 여기 횡단보도에 있어서 보행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횡단보도 없어서 지금 이 차 앞에 가려서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는 보이지 않지만 요런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죠 가능합니다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앞차가 갑자기 우측 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거 우측으로 변경하는 건요 이 차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5번 앞차의 선행차가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앞차의 앞에 있는 차가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한대요 근데 직진과 관계가 없죠 좌회전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따라서 제일 위험한 경우 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앞차가 현재에서 바로 유턴을 제끼는 거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차 앞으로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 2번과 3번이 위험 요소가 되겠네요 829번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눈 쌓인 언덕길을 올라갈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수동 변속기 상태고요 지금 그 다음에 언덕길을 올라가는 앞차가 있고 앞서간 타이어의 타이어 자국이 있어요 눈 쌓인 언덕길이에요 아주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한 길이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보죠 저단기어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올라간다 이거 맞아요 언덕 올라갈 때는 기어가 낮아야 돼요 거의 오토매틱 쓰이시기 때문에 요즘 운전하는 분들은 수동 변속기 쓰실 일이 잘 없는데 수동으로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고단기어로 시동 꺼집니다 엔진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이 강한 저단기어를 써서 부드럽게 올라가야 되죠 고단기어를 이용해서 세게 차고 올라간다? 고단기어를 이용해서 세게 차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고단기어 수도 안되고요 스노우체인을 장착한 경우에는 속도를 높여 올라간다 스노우체인 장착했으면요 속도가 잘 안올라가요 바퀴에 체인들이 이렇게 껴 있기 때문에 속도 빨리 안 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앞차의 바퀴자국을 따라서 올라간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눈이 없어서 그렇죠 그만큼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 앞차의 바퀴자국을 피해 올라가게 되면 눈을 밟게 돼서 이거는 더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면요 저단기어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올라가고요 앞차 바퀴자국을 따라 올라가는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하나로 아름다운